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발효 반찬 가게 창업 교실 오늘 세 번째 동영상입니다. 그냥 반찬 가게가 아니고 발효 반찬 가게입니다. 발효 반찬 가게라는 것은 우리 가게에서 판매하는 모든 반찬을 다 발효를 했다. 발효 안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냥 발효 안 한 반찬을 파는 것은 일반 반찬 가게에서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되죠. 그런데 우리 가게에서는 전부 발효 한 반찬만 판매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음에 창업을 하시게 되면 손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발효 반찬은 누가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발효 반찬은 어떻게 먹어야 됩니까? 발효 반찬은 언제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세 개가 사실은 똑같은 질문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개념을 알게 되면 손님들한테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오늘은 그거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뭐든 꿈보다 해몽이라고 내가 발효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데 이걸 왜 먹어야 되는지 그걸 손님들한테 제대로 설명을 못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가게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말을 잘해야 되는 거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현란한 말로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어쩌고 이게 아니고 정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저는 말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옛날에는 말 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미생물 발효 사업을 하면서부터 워낙에 말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 현란한 말들, 앞에 말 다르고 뒤에 말 다르고 이런 사람들 하는 말들 그거는 말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직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제대로 된 말 그걸 하는 게 정말 잘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듬거릴 수도 있어요. 조금 스툴 수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 발효 반찬을 우리가 왜 먹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했다가 다음에 발효 반찬 가게 하고 난 뒤에 손님들이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하면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안 받고 사는 방법이 없느냐. 신선처럼 살면 됩니다. 하늘을 걸어 다니지 말고 구름 타고 다니면서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식사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이슬을 먹고 살면서 신선처럼 살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런데 우리의 생활이라는 것은 부딪히죠. 끝없이 사람들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직장 가면 동료들하고 부딪히게 되고 거래처하고 부딪히게 되고 집에 오면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게 되고 하여간 끝없이 지하철에서도 부딪히게 되고 차 안에서도 부딪히게 되고 계속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딪힘으로 인해서 우리 인체에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스트레스 받은지 잘 몰라요. 모르는데 여러분 몸속에 있는 예를 들어서 장에 보면 미생물들이 억수로 많잖아요. 그게 50억 마리다, 100억 마리다, 100조 마리다, 어쩌다. 저는 그 숫자는 개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생물들의 수나 이런 것은 끝없이 자꾸 바뀌거든요. 100조 마리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셀리다 보면 미생물 숫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은 없는데 일단은 뇌 속에 미생물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면 걔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 여러분들과 같이 공존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고, 여러분들이 기쁘고 하면 미생물들도 기분 좋고 기뻐요. 여러분들이 좀 스트레스를 받고 화가 나 있고 여러분들이 괴롭고 힘들면 안에 있는 미생물들도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하고 똑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미생물들도 반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화가 나, 신경 써 그러는데 앞에 억수로 맛있는 반찬과 밥이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먹으면 소화가 되겠습니까? 소화가 안 됩니다. 아무리 맛있고 아무리 그한 걸 하더라도 내가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어쩌고 하는데 그거 소화가 안 되고 먹고 나면 그냥 뭐가 꽉 찬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왜 그럴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꽉 찼듯이 안에 있는 미생물들도 꽉 찬 겁니다. 꽉 차가 스트레스를 받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생물들은 소화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굉장한 역할을 한다. 억수로 많은 일을 한다 하는 걸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여러 전 세계에 있는 생명공학자들이 최근 20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논문으로 다 발표하고 이렇게 저렇게 전부 이야기한 걸 저도 보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밥을 먹고 위장에서 위액이 나와서 그게 소화를 시킨다. 그건 아니다는 거죠. 내 장래에 있는 미생물들이 그 소화에 굉장한 역할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1년 받고 2년 받고 3년 받고 이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렇죠. 몸에 병이 생깁니다. 몸에 병. 병이라는 건 나 너무 힘들어. 나 더 이상 못 버티겠어. 그게 병이잖아요. 그러면 간이 여러분들이 간을 열받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간을. 어떤 분들은 술 많이 먹으면 간 나빠진다고 그러는데 안 그렇습니다. 저는 술을 좋아해서 그런지를 모르겠는데 술 먹으면 열이 풀리죠. 간이 스트레스를 사모님들이 뭐라 할까 봐서 그만하겠습니다. 술을 권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술이 간을 나쁘게 한다. 그렇게 무조건 매도하면 그럼 술 안 먹는 사람들은 왜 간염 걸리고 간 안 걸립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는 아니다. 그런데 어떻게든 스트레스는 우리 간을 나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계속 스트레스를 1년, 2년, 3년, 4년 해가지고 한 5년 정도 받아버리면 간에 병이 생기거든요. 그럼 간에 병이 생기면 심한 경우에는 간암이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암 수술한다, 뭐 한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거 끝나고 나면 항암 치료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항암 치료하고 나면 내 장래에 있는 미생물들이 건강하겠습니까? 걔들이 나 항암 치료하고 나니까 간 치료했으니까 나 기분 좋아 이렇게 하겠습니까? 항암 치료하는 사람들은 밥도 못 먹는다고 그럽니다. 물만 먹어도 막 토하고 이런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아니 우리가 인체에 소화하는 것도 내가 이렇게 위장이나 이런 것들이 소화시키는 것도 물론 소화에 담당을 하죠. 그런데 장래 항암 치료, 항암제를 몸속에 주입을 하면 장래에 있는 미생물들, 내 몸에 있는 미생물들도 전부 그냥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듯이 걔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 음식들을 먹게 되면 당연히 여러분이 그 음식을 소화 못 시키듯이 장래에 있는 미생물들, 그걸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먹지도 못하고 토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는 현대인들은 꼭 병이 걸려서 이런 것보다도 현대인들은 끝없이 접촉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그 스트레스를 받으면 여러분만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장래에 있는 미생물들도 스트레스 받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때 밥 먹으면 소화가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장래에 있는 미생물들도 스트레스 받은 상태에서 밥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화 중에서 장래 미생물의 역할이 크다는 것은 이거는 제가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구글이나 인터넷 검색에 쳐보면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장래에 있는 미생물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이 애들이 힘이 빠져 있어요. 기운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음식을 소화하는 데는 미생물의 역할이 크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장래에 있는 미생물들이 빌빌거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영양가가 있고 값진 음식을 먹더라도 안에서 미생물들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어떻게 되죠? 그냥 답답한 겁니다. 뭔가 꽉 찬 것 같고 그리고 제대로 안 내려가요. 똥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그리고 똥, 빵구나 이런 거 끼고 나면 냄새가 굉장히 고약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했던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지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면 바깥에 있는 미생물한테라도 역할을 시켜줘야 하는 거죠. 그러면 바깥에 있는 미생물한테 어떻게 하는데 장아찌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미생물들이 하루 낳단다고 개들이 발효가 되느냐? 아닙니다. 발효라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무슨 젓갈이나 장아찌 이런 거 하면 미생물들이 그걸 계속 먹는 거예요. 막 먹고 미생물들이 먹이활동해서 그걸 먹고 자기들이 똥을 사거든요. 먹고 똥 사고 먹고 똥 사고 이러면 고개에서 사람한테 좋은 물질들이 막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책도 보고 이것도 보고 해서 조금 주워들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한 달, 두 달, 몇 달 걸립니다. 사람은 서는 시간이면 소화가 되지만 미생물들은 그 많은 걸 소화시키려고 하면 몇 달씩 걸리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발효 같은 걸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보통 몇 달 하잖아요. 식초 같은 걸 1년씩 발효를 하거든요. 그럼 1년씩 발효하는 거는 미생물들이 만약에 이런 생강식초를 만든다고 하면 생강을 1년 동안 먹고 싸고 먹고 싸고 먹고 싸고 해서 발효를 시킨 거예요. 소화를 시킨 겁니다. 바깥에서. 그래서 우리가 발효 식초나 아니면 젓갈류, 장아찌, 청국장, 김치 이런 것들이 발효가 됐다는 것은 바깥에서 미생물들이 그걸 반쯤 소화시켰다는 거예요. 반쯤 소화시켜서 반쯤 바깥에 있는 미생물이 소화시킨 걸 우리가 먹게 되면 안에서 있는 미생물들이 어떻게 되죠? 역할을 힘이 훨씬 더 적게 되는 겁니다. 밖에서 반을, 50%를 소화시켰기 때문에 안에서는 조금만 소화시켜도 이게 소화,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효 음식들이 소화가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김치 먹고 체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다음에 된장국 먹고 체했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콩, 생콩 먹고 체했다는 사람은 많아요. 생콩, 그걸 뭐라고 그러죠? 콩국. 여름에 콩국 같은 거 먹고 나면 소화기능이 안 좋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름에 냉콩국 있죠. 그거 먹고 나면 이게 아니, 콩국을 먹었는데 국이면 물이잖아요. 이 콩을 몇 돌에 갈아서 그걸 먹었는데도 소화, 흡수가 잘 안 돼서 소화가 다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된장국 먹고 소화 얹혔다 한 사람은 지금까지는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효라는 것은 바깥에서 미생물들이 반을 소화시켰다. 소화시켰기 때문에 그게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거의 소화하는데 힘이 별로 안 된다. 안에 있는 미생물들이 아무리 지가 힘들고 어렵고 빌빌 그리더라도 조금만 노력을 하면 소화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결론입니다. 손님들이 왜 발효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현재인들은 끝없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병이 됩니다. 그럼 병이 되고 힘들고 그러면 더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이 부패 가서 밥 먹고 소화 잘 된다.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은 죽만 먹어도 소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에 있을 정도면 내 몸이 극도로 세약해질 정도면 내 있는 장래 미생물들도 극도로 세약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닝게로 이리 꼽고 저리 꼽고 계속 꼽아서 닝게로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렇게 스트레스가 막 쌓이다 보면 내 장래 있는 미생물들도 막 피로하고 힘들고 그러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지가는 음식들 이런 걸 먹게 되면 장래 있는 미생물들이 소화, 흡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에서 인위적으로 소화 한 반쯤 소화된 그런 발효 음식들을 먹어주면 장에서 소화하고 흡수하는 데 있는 미생물들이 굉장히 힘이 된다. 도움이 된다. 이런 취지로 여러분들이 발효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찬 먹을 때 보통 한 대회사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발효 반찬을 먹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그중에서 한 두 개만 발효 반찬을 먹어도 나머지가 속에 들어가서 섞이면 나머지들도 전부 소화, 흡수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개도 아니고 전부 발효 반찬이 아예 없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이 미생물들이 생짜배기로 장래 있는 미생물들이 그걸 소화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 중에서 한 개라도 발효 음식이 있으면 결국 나머지 음식들한테도 영향을 미친다. 이것도 꼭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제가 또 말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손님들이 왜 발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물어본다고 그러면 제가 방금 말한 그거를 계속 주장을 해야 됩니다.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완전히 그냥 만드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다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분 스스로도 발효 반찬을 다른 반찬하고 이렇게 할 때 꼭 드십시오. 꼭 그걸 드시다 보면 분명히 속이 편안해지고 똥이 잘 나오고 이렇게 내 장이 건강해지거든요. 그러면 발효를 하려고 하면 가만히 놔둬도 사실은 발효가 돼요. 그런데 저희들처럼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한 유인균이나 유온포러스균 이런 걸로 발효를 하게 되면 훨씬 더 발효가 안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반찬 가게를 창업을 한다. 발효 반찬 가게를 창업을 한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식당이나 고깃집 이런 데서 발효 반찬, 장아찌나 젓갈류 이런 걸 만든다고 하면 가만히 놔둬도 물론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처럼 야무지고 실하고 건강한 유인균이나 유온포러스균을 사용하게 되면 발효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광고였습니다. 제가 이거 파는 회사의 대표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영상은 전부 공짜입니다. 그런데 이 균은, 발효 종류가 균은 여러분들이 돈 주고 사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